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알쓸신작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영 PD님 준비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살짝 떨리는데? 우리 수험생들도 한 해 시작할 때 이런 떨림을 시작하겠죠? 반응 좀 보여줘요 PD님. 우리 친구들이 PD님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번에 준비한 것은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학습법을 얘기해 달라 쌤도 과거에 학습방법에 대한 캐스트를 찍거나 또는 현장 강의에서 친구들한테 학습에 관련된 개념학습이든 기출이든 변형문학이든 신형이든 간에 다양한 어떤 파트에 대해서 학습법을 얘기해 주는데 스스로도 생각해보면 좀 모호하거나 학생 입장에서 명확하게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명과학은 이렇게 학습하면 됩니다. 라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안내해 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먼저 이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강좌 개념 철투철미에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개념 강좌는 이론과 킬러 로직과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 이론은 왜 필요할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를 이해하기 필요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론 중에는 선지에 자주 나오는 답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의 필요성은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론 강의를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사실 혼자 책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론 강의, 즉 개념 강좌를 수강할까? 그럼 생각해 봤거든? 용어에도 꼭 외울 필요가 없는 보조 용어가 있고 용어에도 시험의 정답을 결정했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용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샘은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어줄 때 모든 용어를 다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보조적인 거니까 납득만 해. 알아들었지.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 근데 샘은 좀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종 A와 종 B는 한 개체군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지에서는 개체군이라는 용어가 출전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거든.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될 필수 용어, 출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훨씬 더 암기량을 줄일 수 있다. 즉 효율적인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이론도 보조이론, 출제이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꼭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지. 그리고 자료도 보조자료가 있고 시험에 진짜 유음약에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샘도 강의를 할 때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개념 모두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피디님 동의하시나요? 깜짝 놀라셨어. 사실 우리 한 피디님이 오늘 샘하고 처음 같이 촬영을 하시는데 이런 강사가 없었던 거야.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아 근데 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신 것 같아. 지금 웃고 계시는 거니까.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카메라 닫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샘의 개념 강좌 요소 중에 킬로로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연간 커리어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킬로로직이라는 건 뭐 개미이냐. 킬로로직이라는 건 막전이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 이 부분은 개념만 갖고는 안 돼. 스킬만 갖고는 안 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개념, 스킬, 롤리, 그리고 속도감. 이 네 가지 요소가 실제 시험장에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샘은 총정리해 주는 파트를 개념서나 강의 중에 킬로로직이라고 부를 거야. 그 킬로로직이 일단 1차적으로 개념 공부를 하실 때 병행하는 게 바로 뭐냐. 기출문제잖아.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봐도 되나요? 혼자 풀어봐도 되는 파트가 있고 킬로로직, 즉 문제 푸는 스킬이나 논리를 배운 다음에 그 방법론을 배운 다음에 배운 방법론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1, 2, 5단어는 문제 푸는 스킬이나 논리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거든. 근데 반면에 3단어, 4단어. 3단어 쪽에는 막전이 근육, 4단어 전반적으로 유전. 이 부분은 푸는 방법을 배운 이후에 기출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조급한 마음에 한 번 스스로 쫙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강의 들으면서 하고 이게 되게 좋고 이상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제 수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날 기출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에 빠지냐. 과연 이게 신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지? 사실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출을 완전히 무시하고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오는 건 아니야. 기존의 기출 문제와 달라진 거지. 형태적으로 또는 표현이.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한 건 분명히 신유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외워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파트가? 막전이 근육, 유전. 쌤, 저는 기출을 3회도 5회도 했어요. 기출은 답까지 다 떠올라요. 아, 그 정도의 회독이면 충분히 습득이 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유형이 딱 깔끔하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신유형의 가장 대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기출학습은 맞는데 그 기출학습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낯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낯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시험 점수라는 건 경험적 지식이 되게 중요하니까. 신유형 대비를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킬로로지 강의를 수강을 하실 땐 여러분들이 이론 베이스는 필수야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는 왜 어려운 거냐.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학생 입장에서. 일단 경우의 수를 발생시켜. 출제자가.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킬로로지께서 선생님이 안내를 하는 거야. 왜? 모든 경우를 다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의 시작점을 잡는 걸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할 건데 이게 바로 낯선 문제의 신유형에서 되게 중요해. 사실 학생들은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특히 수능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3, 고2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문제풀이를 쭉 해줘. 뭐 가계도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상상해보자고. 그러면 저 문제풀이 과정을 쭉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을 거란 말이야. 이해는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아니 내가 저렇게 어떻게 풀어. 수험생이 과연 저런 풀이를 구현할 수 있을까? 시험장에서. 저거 내가 한다 하더라도 저 풀이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거라고. 선생님은 그 의견에 100% 동의하고 강사의 문제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해. 강사의 문제풀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되도록 일종의 공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내라는 게 아니거든. 비현실적이잖아요. 솔직히. 강사가 문제풀이 하는데 특히 어려운 문제는 20분 걸린단 말이야.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줘야 되니까. 근데 학생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가질 수 없겠지. 거칠 수 없다고. 수험생답게 학생답게 실전 문제풀이 하는 방식도 고민을 스스로 해줘야 돼. 실제 강사의 풀이가 100%를 보여준 거라면 그 100% 중에 선생님 생각한 수험생이라면 60 내지 70%만 구현할 수 있어서 엄청 잘한 거야. 그리고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 풀이만 해도. 그래서 유형별 문풀 시작점을 잡는 걸 많이 해봐야 돼. 시작을 빨리 잡아야 시간 내 어느 정도 60, 70%도 풀고 답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난 보거든. 100%까지 풀이를 구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유형별 문풀 흐름의 루틴을 잡자 보면 시작점 빨리 잡아서 이 유형은 이런 흐름으로 문제의 풀이를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문풀의 흐름이 있다면. 근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도 돼. 전체적인 어떤 루틴이 있거든. 유형마다. 문제는 새롭게 개발되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전체 시작점 빨리 잡고 문제 풀이 루틴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사고의 순발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경험적 지식이야. 낯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샘은 이렇게 생각해 문제풀이 이제 킬로로지까지 어느 정도 하면 학생들의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문제풀이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왜 문제풀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 문항, 핵심 문항, 낯선 문제, 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니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 문항은 실수 없는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시험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문항을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안 해. 기본 문항을 틀렸다고 했을 때는 보통 실수로 틀려다는 얘기는 안 해. 왜 실수로 틀릴까. 평소에는 다 맞췄단 말이야. 기출 문제 풀 때 다 풀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기본 문항을 빨리 풀어야 되거든. 기본 문항을 빨리 풀어서 30분 안에 기본 문항 14개 내지 16개를 10분 안쪽으로 풀어놔야 돼. 그래야 나머지 어려운 네 문제를 한 문항당 한 3, 4분, 4, 5분 정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실제 시험이란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걸 알아. 속도감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문항을 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 근데 평소에 우리는 어때? 기본 문항을 개념 학습 이후에 대부분 이론 복습만 하지 기본 문제는 쉽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럼 계속 시험장에서 1, 2페이지의 실수로 틀리게 돼. 쌤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지. 기본 문항도 개념 학습 이후에 꾸준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교재에 RGB라는 게 탄생한 거야. 기본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기본 문항 모의고사거든. 물론 개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엔 기출해야지. 기출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고 차후에 꾸준히 해야 된다. 핵심 문항을 우리가 문제풀어야 되는 이유는 킬러 로직에 대한 채화야. 내가 배웠던 스킬과 논리를 채화해야 속도감 있게 나올 거 아니야. 방법은 알지만 그 방법을 계속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또 의미 없는 풀이가 될 테니까. 낯선 문제에 대한 내성 신유형 대비 생각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지. 낯선 문제에 대한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낯선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연습하려고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들 당사들이 맞는 걸 풀 때는 사실 그런 두려움을 느끼진 않아. 근데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 만나면 두렵다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 만났을 때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평소에 계속 접하다 오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자. 신유형 대비 결국은 뭔가 달라져서 진화에서 수는 문제는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아무리 사설 문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적중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한 생각을 하다 오면 우린 로봇트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성이 길러진다고. 그걸 우리는 응용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낯선 문제에 대한 신유형 대비법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기출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기출에서 출제자들이 해왔던 스킬이나 논리를 체화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뭐 강사들이 만든 거 학원들이 만든 거 그럼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업체들이 만든 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이제 길러지는 거야. 특히 유전 같은 경우에는 1워부터 시작해야 된다. 선생님이 연간컬 얘기했잖아. 1워부터 해야 돼. 8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고3도 유전을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고3들은 1워부터 안의 유전을. 빠르는 3월 늦었을 때가 보통 5월 그전에는 이제 다양한 감옥들에 치이잖아. 특히 수학. 문제풀이의 순서와 강의 수강은 쌤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니까 개념사에 수록된 문제를 풀면 되지. 쌤 개념사에 수록된 문제는 다소 어려운 파트와 쉬운 파트 좀 차이가 있는데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별로 문제를 구성했어. 탐구해제, EBS 기출분석, 그리고 수능기출분석. 좀 쉬운 부분은 그냥 바로 그냥 수능 문제를 풀어봐도 되는 거고 그런 대표기출을 분석하는 거. 개념사에 수록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진도 나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수험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MDGC라 부르는 기출문제집이 두 종류가 나와. 하나는 1260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 다른 하나는 수험생들에 어떤 피드백을 줬냐면 쌤, 모든 기출 풀었는데 하반기 때도 또는 저는 N수행이어서 상반기 때 좀 쉬운 단어는 좀 시시하고요. 다 작년에 떼어서 유음이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쫙 핵심적으로 그런 핵심 기출을 뽑아서 책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쌤이 생각해 모든 기출은 전단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DGC 핵심 기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출에서 의미 있고 어려운 핵심적인 기출 문제만 다시 쫙 뽑아서 만든 또 다른 버전의 기출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쌤이 상세 컨텐츠 안내할 때 다시 얘기하고 연관거리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수록이 돼 있으니까 목적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쌤, EBS 연계 교재 문제는 언제 풀면 좋나요? 라고 질문을 종종 받아 개념을 완강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이 끝난 다음에 EBS 수능 특강부터 활용해주면 좋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 12월, 1월에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그때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의 순서상 개념 완강, 기출 분석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고 EBS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도 쉬운 2점 문제가 있고 다소 어려운 3점 문제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3점보다는 2점짜리 문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3점짜리는 정시간이 없으면 선별해서 풀어보거나 아니면 3, 4단원만 풀어보거나 3점짜리를 1, 2, 5단원처럼 쉬운 문제가 나오는 파트까지 다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야. 다 푸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항상 우리는 시간이 쫓기고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순서나 강의 수강까지 해봤고 특히 문제풀이를 학생이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들 것 같아. 쌤 생각은 1, 2, 5단원은 굳이 해설 강의를 보지 않아도 돼. 근데 만약에 노베이스나 고위 친구들이라면 1, 2, 5단원 쉬운 부분도 선별적으로 쉽지만 해설지도 자세하거든.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봐도 되고 근데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갇혀있으면 1, 2, 5단원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만 보셔도 돼. 강의까지 수강. 쌤은 이제 촬영할 거지만. 그리고 3단원, 4단원 쪽에서 3단원의 막전이와 근육 그리고 유전 단원의 너무 쉬운 문제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 좀 어려워. 딱 보면 알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맞추셨어도 여러분들의 풀이와 쌤의 풀이를 비교해 볼 가치는 있거든. 쌤의 풀이를 쌤의 쌤의 강의에 모니터해 보면 한 1.2배속이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한 1.2배속 정도로 해서 문제풀이 시작점을 어떻게 잡는지 문제풀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루틴을 어떻게 잡는지 한종철 강사는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 번 체크 포인트로 잡기 위해서 한 번 수강을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생명과학 알쓸신자 이제 3탄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아 쌤 개념 강의 개념 공부를 할 때 이런 흐름을 하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은 잡힌 것 같고 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네요. 뭐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공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기출학습을 요즘 많이 하거든. 개념 끝나고 기출하기가 버거워. 그게 잘못된 순서는 아닌데. 바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념과 보통 기출을 함께 공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기출학습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올 한해 밀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자고. 쌤 열심히 겨울방학 동안 선생님 개념 강의 들었고 기출 열심히 했는데 왜 저의 6월 평가원 성적은 이렇죠? 그 이유를 너무 명확한 것까지 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찾으려고 하지만 결과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꼭 학습의 양에 의해서는 점수가 잘 나고 못 나고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단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 학습의 발판인 거지. 학습의 최종 단계는 아니잖아.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모든 감옥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PD님 수능 날 모든 감옥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 날처럼 매일매일 보낸다면 수능 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사람이란 건 습관의 동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것 같긴 하다. 매일매일 모든 감옥을 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4%에 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전국 수험생의 4% 정도가 1등급이니까.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거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어떤 지향점 어떤 방식으로 하면 1등급 모든 감옥 다 잘 나올 수 있나요?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PD님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학습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점수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이런 거를 학습적인 측면에 생각하면 답을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학습을 위한 체력 관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현장 강의에서 실제 수업을 해보면 9월 평가원 이후에 꽤 많은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운이 많이 빠져 있고 아픈 친구들 진짜 많아서 결속도 진짜 많이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체력 관리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알쎄 신작 2탄 개념 학습법을 준비해봤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공지사항에 계속 올려줘요. 선생님 그거 피드백 받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매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3탄에서는 기출 학습법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개념 학습법 수능 개념 학습법